방냐아 좋아좋아좋아 카르마는 이맛에 하는거지 깔짝깔짝 자 오늘 할 게임 오늘 할 게임 네 아 롤이 꽤 많네 롤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저 롤을 못하는거 아시죠 암이 걸릴 수 있다는거 아시죠 이즈리얼 아니야 이즈리얼 이즈리얼이 왜 원교육을 뭐야 드래곤볼로 전쟁했나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모르겠다 너무 많이 바뀌었어 애가 나 챔피언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 AI 대전을 하라구요 AI는 여러분들 AI는 아니지 아까 이즈리얼 보니까 되게 멋있던데 이거 룬같은거 있지 않았나 룬 어디갔어요 모르겠어 나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온다 이거 큐 찍으면 되죠 이게 룬입니까 이게 뭐야 이거 강철피부 방어력이 오진갑니다 잠깐만 아 이게 이거구나 내가 강철피부를 들고왔네 탱커 이즈리얼이네 어 탱커 이즈리얼 뉴메타라고 하죠 여기 이거 도와줘야되는거 아니야 어 여기 깜짝이야 팟 팟 내가 딴건 몰라도 CS를 놓치면 안된다는 사실은 알지 안돼 어 짜우다 어 뭐야 신짜우가 이상해졌어 신짜우가 미사일을 쏴 뭐 어떻게 된거야 나의 패기를 해보아라 핫 아 맞았네 신짜우가 서포드하는거 처음 보네 어어 아 아 CS 놓쳤어 너무 오랜만에 한다 어 아 이런 안돼 안돼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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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세상에 흐음 흐흐흐흐 흐흐흐 아유 아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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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와우 아프다잉 아 프로렉클러닝 감사합니다 아 아 아이고 저기 맞으셨네 이제 리얼 앞비전이 나쁜건 잇츠 리얼입니다 하하하하하핳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리가 오고있어 아 마스터리가 오고있어 아 잠깐만 미니언이 너무 아파요 미니언이 너무 아파요 저기요 혼자 가시면 안돼요 오오오 뭐야 혼자 가시면 안돼요 아 이경수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우원해주셨네요 오 안돼! 마스터이가 죽었다! 마스터이는 마스터가 아니었어 실버 2였어 실버 2 어이 저거 뭐야? 뭐죠 저거? 아 이즈 진짜 대단하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듣다니 미니언이 너무 셌어요 아 이즈도 너 킬만 먹으려고 저러나? 어떻게 하셨지? 어떻게 하셨지?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안해요 아 아깝다 안죽었네 저게 안죽네 저게 사네 아 스크랩 메카닉은 언제에요? 네 때가 되면 알겁니다 때가 되면 아 지성님 감사합니다 지성님 감사합니다 어 와드를 지켜냈다 와드를 지켰어 아 좋아좋아좋아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아싸 맞췄다 어허 오우 나쁘지 않아요 아 스덕 유튜브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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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옵 아아 궁 못썼어 아아 궁을 못썼어 앗 앗 죄송 앗 죄송 ll equilibrium 다음에는 어 궁 간다 궁 간다 그렇지 궁 간다 오오 오 잡았어 하나 잡았어 아 내가 킬먹었네 왠지 욕먹을 것 같은데 이거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게임은 게임일 뿐입니다 네 이거 한판 진다고 쟤 뭐 쟤 뭐야 거기서 이상한 골렘이 있어 쟤는 뭐죠? 어어 무섭다 얘 뭐야 와우 어 얼었네 어 뭐야 얘 뭐야? 어 얘 아리가 아니네? 얘 누구에요? 나 아리인줄 알았는데 아리 시킨줄 알았는데 아리가 아니네 어 있네 있네 안에 누가 있네 아 끝났어요 아 서포트 할까? 서포터 아 서포터 좋아요 알리스타 어 서포터 하신다는데 저한테 미드를 주신다고요? 전 모릅니다 전 몰라요 네 아이고 토끼님이 더 잘하시겠는데 토끼님 옛날에 롤 하셨다던데 이거는 팩트인데 제 여동생이 저보다 롤을 잘해요 왜 나는 카르마를 보면 왜 그 503호에 계신 그분이 생각하지 저는 분명 서포터를 가겠다고 했는데 네 밀렸어요 아이고 키모가 퍼브를 먹었네 오히려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마음이 편해요 왕냐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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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르마는 이 맛에 하는거지 아하 아하 전진 헛 헛 어 뭐야 아하 실드 오케이 안가도 내꺼왔네요 오케이 좋았어 카르마는 이렇게 지사하게 하면 됩니다 지사하게 어디 어디 이분이 아이고 어 살았다 오오 쏟아부었네 둘다 야 이번엔 잘하지 않았나요 어 이번엔 나쁘지 않았던거 같은데 성배를 갑시다 누가 오나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야 안될까견 얜 뭐야 쟨 뭐에요 저 로봇트 뭡니까 아 티버구나 아 티버였네 8대7이면은 나쁘지 않네요 네 8대7이면은 거의 뭐 비등비등하네 음 아싸 아하 잘 피했군 아 시비를 갔네요 갔어요 나도 팀원이 생겼어 와우와우 아이 죽는각이다 죽는각이다 ѫ- 으아아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주세요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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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i 어어 안돼 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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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그렇지 야, 이걸 사네 이걸 사나 깔짱 깔짱 아싸 살았다 아우 이즈가 한 번 올 것 같은데? 아하아! 하하하하 아이 좋구만 가시죠 어 지금 나쁘지 않아 어 1 1 1이야 1 1 1 하하 야스오 어 오 좋았어 좋았어 아아 이것이 바로 카르마다 하세기 하세기 아이 잡혀갔네 탈났어 야 엄청나죠? 오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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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오늘의 최초 승리 야 이거 얼떨결에 미드가가지고 하하하하 얼떨결에 미드가가지고 이겼네 어 복귀전 승률이 무려 50% 네 알리스타 알리스타 해야지 서포트도 나온거 같은데? 제가 서포트 할건데 내 검과 심장 대마시아의 것 탑인거 같은데 나? 아니 탑이었어 아니 알리스타 그러면 보통 서포트라고 생각하지 않나? 카밀은 누굽니까? 카밀 제 상대가 카밀 얘인가 보네 아 이분 이분이구나 이분이 카밀인가요? 처음 본 챔피언이네 어 이상한 스킬 쓰시네 그쵸 어 쉴드야? 저거 뭐죠? 쉴든가? 혹시 제가 모르는 팁같은거 있으면 좀 주세요 아이고 이럴 와우 아프다 뭐야 와우 뭐야 저 쉴드가 있어 CS가 제 궁이 뭐예요? 어 잠깐만 돈 마이너스 90은 뭡니까? 돈 마이너스는 뭐예요? 뭐 대출도 생겼어? 롤에 대출이 생겼어요? 흐흫 아 상대를 가두는게 궁이에요?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CS가 36대 30 이런 치고있구만 아 요거 먹고 나면은 똑같아지겠네 집에 가야지 집에 가는 척하면 좀 밀겠죠 오케이 오케이 아싸 이것이 바로 롤 최고의 CC기 알피 집 가는 척 아싸 흐흫 아 신발 안 샀나 아직? 아 오케이 역시 얍사판은왕님 티어 티어 없어요 저 롤 안한지 1년 넘은거 같아요 흐흫 티어가 없어요 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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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보라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니 아이고 야 전멸로 피하시네 저거를 대단하신데? 아 왔다 혼자 갈 순 없는데? 오케이 혼자 안갔다 지금 근데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네 그브가 너무 잘 컸다 그브가 무려 5킬이네 어우 질규환이 왜 자꾸 손해를 보지? 오시죠 오시죠 어우 희한하게 넘은가네 개마시야 개마시야 어 왔다왔다 빠질 빠질 와 이거 안되겠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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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겠습니다 오케이 와우 와우 ㅋㅋㅋㅋㅎ ㅋ 50할대 4였구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ㅋ 다리기 마스터 일을 처치하고 난리가 났네 아군이 당했 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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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좋았어 안 결정 아하 아하 난 할일을 다 했다 살려주세요 송 안돼 안돼 으흐어 흐읏 으흐 거기서 거기서! 아 이 사이에! 우리 팀이 죽고 있잖아! 에이! 오네! 어하아! 난 할 일을 다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래도 평점이 1미트로 내려가진 않았네 어 다들 매너가 좋네요 원래 이렇게 지면은 누구 탓을 하기 마련인데 다들 탓도 안하고 열심히 하시는거 보니까 롤이 많이 좋아졌네 옛날보다 오! 아리 살았어 대박 헐 대박 잘하신다 힘들 찹쌀 아이쿠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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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옰 오오호호호호호 야 아직 왔어 아어 ach 팀원들의 도움 덕분에 살았구만 하나만 생겨줘요 안돼 어어 믹서기 아 죽었다 작렬하게 전사했다 이거는 졌 내ина 죽었군요 법규를 날릴 뻔했어 월헤 베베 오랜만에 롤하니까 괜찮은데 재밌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팀에 패를 별로 안 끼쳤습니다 마지막 판은 다같이 덩을 싸서 아무도 욕을 하지 않았어요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는데 제가 욕을 안하니까 평화로웠습니다 롤 욕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번 세 판동안 첫 판은 제가 덩을 싸고 했지만은 롤 욕하시는 분이 없었어 롤 욕하시는 분이 많이 없었죠